방어력 카드 금지 와 최대 체력 플러스 22 개꿀요 전투 장비 10을 보내는 피우상 마렵다 진화 진화 불뿜기 아니고서야 쓸모 없을텐데 보스도 슬라임인데 하나 들고 갈까 진화 아니면 진짜 불뿜기 싫은가요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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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뜯고 맞붙고 옷을 입고 여타 들고 가고 힘 찾아야죠 포식이 깡들도 좋아 야 이거 방어도 카드 아닌데 철판은 방어도라고 적혀있으니까 안되지 않을까요 병 속에 쓰레기 방어도 카드가 아니라 방어도 유물이다 볶음이 아니 볶음이 개설은 없을 것 같은데 아 뭐 일부 적들한테는 괜찮겠지 방어도를 못사하니까 볶음이가 발동할 일이 거의 없을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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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좀 맞더라도 호식 레버나는게 건강에 이로울 것 같네요 카카소 소리 자체가 여러가지입니다 이 게임 성우있는 게임입니다 엔딩롤에 성우있는 게임이라고 오식 이거는 형상이죠 진짜 있는데요 엔딩크레딧 보면 성우있어 노상목 금은별 엔딩롤에 성우있어 엔딩롤에 성우있어 엔딩롤에 성우를 카카소 소리 엔딩롤에 성우는게 말이죠 엔딩롤에 원하는거 섬 힐 엔딩롤에 성우를 힐 초 근데 불이 그렇게 많진 않네 부적 우린 부적이 될거야 집을 제거할까? 제거할 것도 딱히 없는데 장화사까? 장화시는 클레드 딱히 지울 게 없다 아하 마법꽃 마법마법꽃 마법마법꽃 마법마법마법 마법마법 삽 자막 잠시 아니 그 지색 잘 먹네 복스럽게 먹어서 그냥 꿀맛 지하금통 의둠의 봉 업호 포식하면 들어오는 보겠지만 지금 들어오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꿀맛도 세게 5 꿀맛도 세게 5 격노 두장변환 특별한 유물 획득 잭스 잭스 개꿀일 거 같긴 한데 잭스 퍼즐 힘을 이었습니다 드디어 선택받은 잭스 펜촉 양측 어둠의 봉 안 집으니까 강화돼서 나오네 잭스 넣었으니까 어둠의 봉 넣을까? 아니 상점 주인색 진짜 신성이다 구성은 진화 없는 찐따들이나 쓰는 겁니다 구성은 진화 없는 찐따들이나 쓰는 겁니다 이곳에 이곳에 терес우면 이빈지 이곳에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다들 진화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몸풀기 무감각 마렵다 깨는 데는 문제 없을라나 어 피 포션이다 이거 필요하지 아이고 해제 아 이정도면은 심장이고 낯설이고 아이고 개구리까지 심장 허접색 가능 깨고략지 야 내 신성 어 쏘세요 신성 신성 내 신성 돌려줘요 신성 강화하기 vs 삽질하기 신성 발굴 신성 고통을 안겨주지 고통을 안겨주지 방어를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금은 별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엘리트 하나 엘리트 둘 엘리트 둘 엘리트 둘 엘리트 둘 엘리트 둘 엘리트 둘 죽겠군 현두미니 계시네 아 무한 흡혈방이야 현두미니 계시네 랩 préf Nissd 랩 랩 띈 닥 짬뽀컷 이정도면 심지어한 회접식이죠 힍만 좀 빨리 올리면 된다 체력이 이렇게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록킹 넣는게 더 나아실텐데 쟤는 못 먹어 쟤는 못 먹어 긴장 시포리 안 아이고 내 핸총 친아 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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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0코스 칠 때가 그립구만. 1, 1, 1, 1. 1, 1, 1, 1, 2, 2, 2, 3, 2, 4, 3, 3, 원래 아이언 클레드가 보스죠 더럽게 샤넬 호시가 냈다 아 유물 그저 쓴 것만 나와 병번신성이다 병번신성인데 강화성소를 준다구 거절한다 까오가 있지 성소를 무시한다 성소를 무시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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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회복합니다. 먹어봐.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두 장이 이제 또 나왔어. 두 장인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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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